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28.5도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덥긴 했지만 활동하기 딱 좋았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았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와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 밤에 빗바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죠.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18도, 전주 17도, 대구 2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29도, 청주 30도, 춘천도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마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보 Nev장